왼쪽에 박시원 오른쪽에 슈타로 경기 출발합니다 자 아보 택당시 또 하는데요 방어하고 있는 박시원 빠르게 지금 내바나 슈타로 선수가 원하는 포지션을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왼손 파우딩 파우딩을 시키는 박시원 여러 대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데미지가 있을 겁니다 내바나 슈타로는 누가 지금 신입이나 서비션을 시투를 해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나요 박시원 파우딩 자 여기를 돌립니다 대바나 슈타로 옆쪽 자 우리가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이 된 슈타로 선수인데요 하지만 상대방 턱을 밀면서 잘 박아야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파우딩 시도 돌았습니다 파우딩 파우딩 왼손 파우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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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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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속적으로 퍼붓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파우딩 지속적인 파우딩을 허용했습니다 이걸 버티지 못하고 박시원 선수가 승리를 겪어드시게 됩니다 지속적인 파우딩 지속적인 파우딩 지속적인 파우딩